룸룸 있나요? 룸룸 있나요? 아 있어요? 아 네 한번 대북이나 해봐 일단 이쁘다 여기 근데 뭔가 라지는 입어보시고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나요? 네 이게 라지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? 난 라지 좋아 XL도 한번 입어봐 네 이게 XL? 사실 아까 전에 라지가 더 좋았긴 했는데 XL 보니까 XL가 더 낫다 근데 너가 너무 말랐어 야 너 살 찌어줄게 빨리 먹으러 가자 근데 내가 봤을 땐 XL가 좀 더 예뻐 보였어 근데 너무 커보여 요거 샀어요 이거 지금 또라인가요? 네 잠실 핫하다 게다가 오늘 금요일이잖아 더 많아 채우씨를 만나고 방이동 먹자골목에 입성합니다 입에선 족같은 냄새가 나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방이 광할 일이에요 뭔가 이름 킹 받지 않아요 근데 안 와요 아 죄송해요 방이동 사는 거주인의 찐 맛집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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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동 오면 여기 그냥 무조건 가요 별미 곱창 별미 구공탄 어 사람 많은 것 봐 2호점인데 1호점은 안 가요? 아니 근데 지금 사람 없는 거야 원래 줄 서 아 진짜? 어 여기 봐봐 줄 서야 돼 아 죄송한데 저는 물 마실게요 죄송 네 내일 하체래요 네 내일 하체해야 돼가지고 안 돼 안 돼 근데 나도 물 한잔 먹고 먹어 그래 오늘 공복이라서 맞아 공복에 기름기부터 채워야지 근데 여기 올라고 베이글찜 밖에 안 먹었어요 제가 한잔 따라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진짜 많이 빠왔어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야 그리고 너 여기 내가 자리 바꿔줄게 왜? 왜냐면 다른 사람들 나오면 좀 그러니까 야 형 괜찮아?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요거는 서비스 블로그에서 보는데 어 이거 약간 매콤해 추워 추워 아 여기 물잔이 없었네 우창 가왔어 초콜라 매콤스 이런 매콤은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? 후추 가루 아 맑은 매운 짠 짠 여기는 사실 곱창도 곱창이지만 대창이 졸라 맛있어 맛있다 매번 올때마다 적어지니까 양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냥 적은 거 아예 먹은 거니까 대창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렇게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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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 안 맵고 짜다 굴라 굴라 가득해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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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탕이 좋은 맛이야 어묵탕 빨리 먹고 다시 달라고 하자 누군 먹고 싶어요 왜냐면 어묵탕이 오늘따라 좀 안 맵고 어 그래?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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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소해 waited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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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이제 30분밖에 안 돼서 두 번째 판 우리가 VIP야 빨리 먹고 빨리 튀는 게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빨리 튀는 건 근데 내가 원래 아침에 구매했는데 진짜 시간 나빠서 진짜 친절하더라? 그치? 어묵탕 두 번째 매콤하게 딸기도 집 가기 싫은 거야 저희는 혼자 먹어요 어머 근데 너무 좋아 볶음밥 두 개 그리고 또 리필 세 번째 리필 볶음밥은 필수죠 근데 사실 내가 엄마 제일 좋아 다 했으면 나빠서 어 그치? 잠실 맛집 보시기 2차 디저트 맨야 한아비 우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웨이팅 있는데? 웨이팅 있는데 줄이 있어 줄이 있어 가자 아예 합치는 게 안 된대 전투력 플러스 1 뭐야 이런 멘트 너무 좋아 킹바바 바바바밤 궁금해하니 됐어? 어 된 게 신기해 도니쿠다 도니쿠 이는 마제소바야 마제소바 익히데스 맛있게 참아라 어 일단 이곳 좀 도니쿠 도니쿠 내가 들려줄게요 와서 대접만 받아 나 왜 짜증나 너 그럴 만한 자격 있잖아 없어 나 너 내가 살 찌울 거야 땡땡땡 원래 이렇게 제 엉덩이 같죠 여러분 제 부랄 누나 왜 짝이 누나 짝부랄이에요 나 얼굴 빨간데? 응 맛있는 냄새 도니쿠 도니쿠 익히데스 눈치 보면서 먹어 눈치 보면서 먹어 음 음 음 1차로 먹었던 거는 진짜 기름의 느끼함이었다면 2차로 먹는 거는 약간 계란의 느끼함? 맛있지? 이게 더 맛있지? 그치? 대콤해 맛있어 소화되는 느낌이야 디저트 먹는 느낌 그런 맛이긴 해 그런 맛이긴 해 야 나도 좀 나오면 안 되냐? 응 난 모르는 노래 미안 맛있어 맛있네 너 먹는 속도가 좀 느리다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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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거의 이거 식기세척기 아니냐면요 저 첫끼에요 저 아시죠? 이거 어떻게? 첫끼인거 오늘 너 오늘 첫끼야? 응 야 배부르게 먹고 가 그래 너는 첫끼야 돈블랑 나도 샀으면 좋다 나도 샀으면 좋다 돈블랑 저의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나니까 취했거든요 오늘 진짜 채우씨 픽대로 왔는데요 내가 이거 딱 좋아하잖아 패션으로츠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야, 살짝. 대접해보거라. 대접해보거라. 콤부차를 먹으러 온 건 처음이야. 카페. 카페에 콤부차 잘 안파라. 응. 티젠 콤부차나 먹어봤지, 내가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. 소가 싹대는 느낌이다.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먹어보자. 밑에 청귤이다. 개맛있지? 음, 노폐물 빠르빠지게. 뚱뚱뚱도 나올 수 있어. 완전. 이거는 진짜 똥 잘라. 여러분. 변비있으신 분들, 그리고 콤부차. 티젠 콤부차는 난 솔직히 모르겠어. 근데 이디야도 괜찮더라. 이디야 진짜 맛있더라. 근데 이디야보다, 이디야도 약간 탄산이 들어가긴 했는데, 이디야보다 더 깊은 맛이네. 여러분 저 살 빠졌나요? 네, 저 모르신다고요? 저는 재호라고 합니다. 여기 카드 걸어주세요. 알잖아요, 여러분. 구호선 라인으로 가면은 오히려 안 좋아? 구호선이 더 빠르지 않나요? 지금 뭐 바르시는 거죠? 오늘 저희 인생네컷 찍으려고 사이트 들렀거든요? 네. 되게 좀 부끄럽고. 아, 왜그래. 좀 촌팔 날리. 아, 왜그래. 맛집일세. 안녕하세요. 나 솔직히 B 실패가 제일 좋아. 너 진짜 좋아했잖아. 응, 인생에. 아, 근데 솔직히 난 너만큼 에스쁘아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. 뭔가 이게 진짜 완전 수정용. 게다가 이게 수정할 때 이렇게 끼거나 뜨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아침에 메이크업 하긴 별로겠다, 그러면. 별로지 않아요.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. 이게 3만 원대야. 그래서 나는 그냥 가성비를 난 되게 중요시 여긴 사람이거든. 그래, 우리 뷰티 유튜버야. 어쩔 수 없어. 이런 얘기를 해야 돼. 근데 예뻐, 매끈하지? 어, 뭐야? 여러분, 저희는 하루 필름 찍고. 미터로가? 얼짱 들이 보임. 얼굴. 얼굴 짱 커. 롯데타워가 보여요. 지금 10시를 넘었고요. 여기 조명 장난 아니다. 아우, 근데 나 오줌해. 아우, 근데 나 오줌해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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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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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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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감사합니다.